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여론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국가인권위원회 송도환 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, 인권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데, 폐지 움직임이 이뤄 매우 유감스럽다며,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천안의 한 시민이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해 내년 2월 25일까지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